됐나? 됐다. 안녕. 시작했어요. 라이브. 여러분, 다 빨리 모이세요. 안녕. 캐스팅콜 오늘 생방송 있어서 왔어요. 뮤지컬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원래 캐스팅콜에 제가 특별심사위원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셨죠? 기사로 나갔는데? 안녕. 하이. 어, T 뭐지? FBRYPY 그 분도 감사하고요. 모두모두. 하이. 다 퇴근하셨죠? 안녕하세요. 아, 하이. 파리. 파리에서 이렇게 또. 엘, 뭐죠? 엘미안. 파리. 땡큐. 모두루. 하이. 오와요라고 있나? 밤에? 네. 안녕하세요. 눈이 반짝반짝. 네. 눈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지금 네. 필터를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화장 예쁘게 한 것처럼. 물론 화장을 했지만 더 예뻐 보려고 여러분한테. 하이하이. 안녕. 지금 여기 캐스팅콜 오늘 생방송 있어서 MBC 뮤직을 켜시면 오늘 제가 9시 30분 생방송에 나와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음? 네. 예쁠 거예요. 오늘 제가 예쁘게 옷도 입고. 보이세요? 보이죠? 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예쁘게 꾸며봤어요. 여러분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캐스팅콜 함께 해주세요. 뮤지컬에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본방사수 해주세요. 9시 30분 방송입니다. MBC. MBC 뮤직. 맞지? MBC 뮤직이지. 드라마가 아니라. MBC 뮤직. 음.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제가 오로나미씨예요. 여러분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음. 또. 그래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재밌게 방송 보시고. 또. 어. 우리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저 이제 가야 되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부탁해요. 안녕. 모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재밌게 보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